앞에 붙였다 엎드렸어 엎드렸어 다시야해 잡았어 핸드 핸드 오케이 오케이 다음은 넛 오른쪽 직각 잡아야겠다 나이스 능수 하나 더 있어 이거 그러면은 포칭기에서 오토바이 나온다 능수부터 적자 빠진거 모르나 빠진거 몰라 붙은것도 몰라 좋다 좋다 어디 시비를 걸어 돼질라고 이런건 못참지 이런건 못참지 이런건 못참지 아이씨 실버가 두개야 딴 놈 낫다고 보다 진짜 죽었어 내 수류탄이 죽었어 한톤 잡았고 하나 더 하나 더 두 대 그렇지 고 딜 자식들이 안되지 바로 발음 속도 개빠르게 제드키 딱 눌러서 우리가 더 쎄 죽일준비 얍 바퀴 좋았다 얍에 세게 다 됐고 바퀴 좋았다 분위기 바퀴 좋았다 느낌있네 바퀴 야야야야 이건 안빼진다 멀리쳐봐 멀리쳐봐 왼쪽어 있고 가버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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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해평도 있어요 형들 몸속도로 바쁘다 해줘 해줘 천천히 천천히 나 안좋아 나 안좋아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조라인을 보내서 희정 죽게 만들자 뭔 소리야 괜찮아 나 내 쪽 다 죽었다 동주야 아 동주야 아유 그냥 둘이 그냥 막내야 저런 일을 맞도록 한다고 빨리 피켓 빨리 죽었는데 아주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다시 사이로 지를거 같은데 끝이야 동주야 어 잡았어요 못붙죠 아니 아니 한 번에 잡았어 다른 곳 잡은거야 야맨 나이즈 좋은데 야맨 좋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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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킬이야 바로 2킬 14킬 14킬 이제 잠겼어 야아 안 죽거든 다는 팀이야 저 왔다 저 왔다 어딨냐 시작됐다 음 확실하구만 음 확실하구만 음 확실하구만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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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어 어디있어 밑에 밑에 야 계단 밑에 야 이 밑에 밑에 놈아 밑에 놈 죽여줘 계단 올라온다 막내야 죽기 싫어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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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